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은퇴 관련 기사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기사 이면에 실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7일 날 각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65세부터 69세 절반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6월 7일 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도 노인실태 조사는 우리에게 현재 노인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65세 연령층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8년도에 30%, 2017년도에 30.8%, 그리고 2020년도에 36.9%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65세 인구 가운데 10명 가운데 3.7명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또 시계일 자료를 보면 2008년에 비해서 10여 년 지난 다음에 그 비중이 아주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령층을 좀 확대해 보면 65세부터 69세 연령층의 대상으로 보면 경제활동 참여율이 2008년도에 39.9%에서 2020년도에 55.1%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2008년도 첫 조사가 실시된 이래로 처음으로 65세부터 69세 연령층의 10명 가운데 5.5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치는 2008년 첫 조사가 실시된 이후로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인들의 생계유지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직설적인 것은 노인청이 경제활동하는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라는 답이 73.9% 거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계 때문에 생업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거의 10명 가운데 7.4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9월 사이에 전국에 1만 97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수가 1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상당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실태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노인 개인의 소득 증가율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조사에서 노인 연간 소득은 1558만 원, 2008년도에 700만 원 비해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다만 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가운데서도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과 같은 그런 공적 이전 소득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27.5%입니다. 반면에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평균 57.1%입니다. 독일이 70.6%, 일본이 49.2%, 미국이 41.4%에 비해가지고 현재의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자 나라라는 것은 그만큼 노인들이 공적 이전이라는 부분들이 비중이 높은 그런 수치를 자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선진국에 비해서 공적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김창재 님이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 걱정거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노후 자금입니다. 1인 가구는 대개 150만 원, 2인 가구는 250만 원 있어야 최저생활의 영위가 됩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노인 가운데서 그런 사람은 한 50%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노인들이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고 2년에 한 번 신체검사도 맡아줍니다. 그래도 노인병은 생기게 마련이고 도시 노인들은 병원 단위가 편리하지만 시곤 노인은 보건소 이용할 텐데 도시 노인보다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인원을 늘리기보다도 보건복지부 인원을 좀 더 많이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은퇴자의 자산축적 규모나 은퇴 이후에도 생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고도성장기를 경험한 세대도차도 은퇴기를 저음해서 자산축적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한참 자산을 축적해야 될 그런 시기에 사효익비 지출 등이 자산축정을 방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은 40대, 50대를 상대로 하는 그런 실태조사를 보면 아주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은행이 최근에 100년 행복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40대는 은퇴자산 마련이 가장 중요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비가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노후 자금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이런 것 사이 교육비 지출 때문에 계속해서 노후 준비가 어려워지는 것은 이런 상황은 세대를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아주 특별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교육개혁은 참으로 요원한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에 구조적으로 계획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낯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아니고 또 일부의 부유한 사람들은 제외하겠죠. 세대를 이어서 고도난 노후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노인이 되신 분들은 그나마 고성장기를 경험했지만 앞으로 저성장기를 맞으면서 노후 준비의 부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더욱더 중요한 그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될 것이다. 근래에 1인 세대와 1인 가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비혼 추세,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분들은 더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회 현상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다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 같으면 자신들을 열심히 키워온 부모 세대가 노후 문제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을 스스로가 직접 지켜보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또 그런 여력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계획이라는 문제라는 것은 정말 노후, 저출산, 고령화 이런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러나 막강한 교원단체가 어떤 종류의 변화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국에서 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점점 이렇게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성공을 거둔 사람 제외하고는 정말 고단한 그런 나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번에 65세에서 69세 사이에 노인들의 생계를 위한 그런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결론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